이제 학교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기억나? 우리 같이 공모전 준비하면서 많이 친해졌잖아 에휴... 영상 만들기 쉽지가 않다... 남이나 먹자 마일리지 덕에 장학금도 받고 좋았었는데 야 대박 장학금 들어왔어? 탕수육 가리라 혜연이! 탕수육 하나 추가요! 바뀌어버린 삶에 지쳐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잖아 그때 우리 그것도 재밌게 준비했었는데 방구석 버스킹 준비됐어? 아... 떨린다 간다! 3, 2, 1, GO! 안녕하세요 이번 방구석 버스킹에 나오게 된 화물탐공학과 16학번 이산연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쑥쓰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걱정했는데 이 날 이후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나 학년 맞바지에 취업 준비한다고 정신 없었잖아 그때 자격증이면 자격증 특강이면 특강 너가 알려줄 정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업무에서만큼 포션이다 만약 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처럼 뿌듯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없었겠지? 너 덕분에 학교 알차게 다녔다 고마워 고마워 윈드 가천대학교 윈드시스템